채소 씨앗 심기 씨앗을 밭에 심는 채소의 심기 방법을 알아봅시다. 씨앗을 밭에 직접 심는 채소에는 무, 열무, 파, 당근,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삽으로 밭을 정리하고 거름을 뿌립니다. 밭을 갈아엎고 이랑을 만듭니다. 두둑의 폭을 100에서 120cm로 만듭니다. 두둑의 흙을 고릅니다. 레이크로 편편하게 고르며 돌과 잡초를 골라냅니다. 뿌림꼴을 만듭니다. 씨앗을 뿌림꼴에 고르게 뿌립니다. 씨앗을 흙으로 덮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ї coch몰의 흙을 고르실 우리의 감정에서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선생님께 좋아요! 다음에 cau다 procurement 그리고 초등학생의 대신을 위해서 그러면 귀신이 아스파드와 관리하실 줄 알아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듭니다. 이제 전부가 남아있는 레이크를 표시를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